한자를 버리면 안 되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다시 시작하는 분께 나온 질문이라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이거예요 한자 부분은 초시생에게나 제시생에게나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올해 국가직만 하더라도 남들이 쉽다 쉽다 하는데 한자 문제 두 개 나왔어요 그리고 한자가 쉬웠어요 그래서 한자를 공부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다 맞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두 문제를 아예 한자를 버려서 손도 안 대서 그래서 두 문제를 틀리면 90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일행직의 합격자 평균은 90이 넘을 거예요 자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자가 조금 나오거나 한자가 완전 쥐업적인 게 나와서 한자 공부를 하나마나 거의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문제가 나오면 데미지가 별로 안 될 텐데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올해처럼 한자 문제가 두 개 이상 나와버리고 두 개나 성을 껴서 세 개 나오고 그다음에 게다가 엄청 쉬워버리면 그러면 한자를 약간이라도 진짜 기본서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다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타격이 엄청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해에 시험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사든 간에 이 부분을 안 하고 다른 부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에 합격을 전제로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에 편들어드릴 강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좋아 나는 한자를 안 해서 한자를 다 틀렸어 그래서 90이나 혹은 게다가 다른 거 하나 더 틀려가지고 8호가 나왔어 그래도 다른 과목을 내가 더 잘해가지고 한자 할 시간에 다른 과목을 백백 쳐버릴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화내지 않기로 했는데 자 그 다음 여기 질문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배경 지식을 아는 편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상식이 없는 사람들보다 상식이 많은 사람이 공부를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모르는 내용보다 아는 내용이 나오면 지문을 빨리 읽겠지만 하지만 그래서 지금 배경 지식을 쌓으시게요 어떤 게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 한들 대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배경 지식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아예 수험생이 관심을 드실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배경 지식이 도움이 된다 한들 배경 지식에 투자할 시간을 사실은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데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된다 한들 배경 지식을 이제 와서 인생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 다음 17년 만에 공무원 시험의 재도전을 검토 중인 40대 중반의 아재입니다 제가 도전할 당시에 방문각의 교재와 강의로 준비했으나 이 회사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자 60년 전통 자 그래서 준비 부족으로 시험은 보는 둥 마는 둥 했는데요 제대로 준비하려면 기본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네 당연하죠 그냥 정말 노베이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생기초라고 해서 방문각에서 정말 초시생들이 정말 노베이실 때 시작하는 기본서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면 제시생들보다는 사실 30강 40강 정도의 강의를 더 들으셔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다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Q&A였으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 다음 카페로 더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유튜브 쪽에 올라온 질문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좀 재밌는 얘기 봤는데 여기가 무릎도 닿기 전에 욕해준다는 저는 이유진 선생님 라이브 설명회인가요 아 마음의 각오가 되셨네요 자 그래서 제가 쓴소리 전문이긴 해요 사실 뭐 너가 막 50살 뭐 60살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뭐 이모 고모뻘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어 몇 살이 많다고 혹은 이런 식으로 자 생각하시고 어디서 훈계야 어디서 훈장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제 이미지 생각하고 안티가 없기를 바라고 그러면 진짜 예쁜 얘기만 해드릴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다고요 제 내면 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100만 개여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한자요? 아 너무 부담되시죠? 그러면 좀 미루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제가 저를 예쁘게 포장해서 잘 팔고 싶은 거겠죠 제가 이렇게 독서를 하고 쓴소리를 하고 하면 저의 안티가 늘어나고 적들이 늘어날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의 합격률을 올릴 거예요 누가 저를 싫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날 믿고 가는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만 할 거야 거짓말 안 할 거야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성공의 경험이 크든 작든 중간중간 이렇게 퐁퐁퐁이 있어야 이렇게 진검다리 건너듯 또 힘을 내서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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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수험생활이라는 게 워낙 보상의 텀이 길기 때문에 1년 하고 보상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인 상태에서 보상을 못 받으면 또 1년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고시인 겁니다 고시 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을 사회가 대접하는 거예요 아이 누가 뭐 9급을 봐서 대접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들 되고 싶어 한대 그러면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몇 급이 되든 공무원이야 그냥 나랏밥 먹어 자 그냥 녹봉 받는 거지 뭐 자 어깨빡 이게 몇 급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인내한 기간에 그 너비가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어느 데 나왔는지 막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의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믿어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고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겠지만 자신감은 붙으면 저절로 생겨요 근데 자신감이 있어야 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편견이에요 자신감이 있으면 고민을 덜 하겠지 근데 자신감이 없어도 고민을 절제하면 돼 그래서 고민해서 이렇게 버리는 시간을 절제하시고 뚜벅뚜벅 하루에 할 일을 정말 플래너에 쓰고 지워나가면서 그냥 공부의 외연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을 다 걷어내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오죽하면 심장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와 뇌만 들고 와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 친구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공시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어봐 달래요 자 일단 가산점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공시에 도움이 되지 않죠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볼 거면 지금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느냐 그러면 이거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서 뭔가를 킵해놓고 뭐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동시에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공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공식 콘텐츠예요 저도 KBS 한국어 능력 수업을 하지만 그거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예요 물론 상호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공무원 국어를 보고 붙은 사람은 KBS 그냥 거의 1, 2급 나올 거예요 진짜 아무리 못 봐도 이 마이너는 나올 걸?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상 공무원 시험을 볼 거면 공무원 국어를 하고 나중에 공무원 국어를 붙고 나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도움을 받아서 공무원을 하겠다고? 네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른 거 더블로 준비하려고 그러지 그러지 마세요 여기 절실한 사람들이 이기는 곳이니까 자 그 다음 한 번 놀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누가 내 편 들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민윤기님 자 그 다음 200% 공부하라는데 그게 가능할지 아 초시 공부할 때보다 200% 공부해라? 아 그냥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시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진짜 최선하세요 라는 말이지 하루에 정해진 시간 24시간이고 최소 자야 되는 수면 시간이 있는데 두 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누가 200%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대1로 만나서 지금 질문자님한테 너 오래 공부한 것보다 두 배 해야 돼 라고 얘기하셨다면 작년에 열심히 안 하시면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년 했는데 합격을 못하면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세 번째 회의 붙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는 3수 합격생도 보고 4수 합격생도 보는데 그래서 2년에서 못 붙었다고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인과에 맞지 않는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이고요 2년을 어떻게 했는데 안 됐는가 이건 중요하죠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으면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양이 사실 경쟁자의 평균에 미치지 못했을 때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제가 아는 분 중에 3수 만에 붙었던 분은 이제 본인이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아예 거기서 입시 준비 안 해줬대요 그래서 그것도 학교마다 다를 텐데 입시반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수능 대비도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곧장 이제 일 좀 하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중고등학교 학습기초가 없어서 본인이 3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년을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요 2년이나 했는데 그냥 늘 열심히 안 한 거야 그리고 이 생활이 약간 관성이 된 거지 그러면 3년째에도 또 이렇게 살 거면 그만두는 게 맞죠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그냥 스타일인 사람 자 그다음 커리큘럼 다시 타게 되면 책도 다시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간 나올 때 정오추록 항상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 다음 카페에 가면 정오추록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 정오추록 폴더를 열어보시면 각 책마다 어떤 페이지에 뭐가 수정이 됐고 어떤 작품이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판을 가지고 있는데 신간 수업을 들으셔야 되면 그거를 보시는데 사실은 매년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추록을 봤더니 막 난 추록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짜증난다 그러면 사는 거고 이 정도면 출력해서 봐도 되겠다 하면 출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죠 그래서 추록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근데 공시 스터디하면 모여서 뭐해요? 저는 진짜 잘 돌아가는 스터디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스터디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 노는 줄 알았어 근데 봤더니 이제 정말 공부하는 스터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터디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4인 이상 짜질 않아요 4인 이상은 짜질 않고요 그리고 스터디 장 빼고는 서로 연락하지 않아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장이 뭐 장소가 바뀌었다든가 시간의 변동이 있다든가 같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개인적으로 끼리끼리 연락하지 않고 단톡방에서만 얘기해요 단톡방에서만 얘기하고 1대1로 전화를 걸거나 1대1 톡방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존대하고요 그래서 막역하게 친해지지 않는 거죠 약간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정말로 공부하는 스터디는 1년 내내 하지 않아요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로 뭉치고 그 책이 끝나면 해산합니다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 스터디들 몇 번 봤고요 그래서 같이 강의 진도를 맞춰 나간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는데 조금 그걸 다 일일이 오기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진도 맞춰 하고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그리고 어문규정의 날개 같은 거 모여서 테스트하고 해산했대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목적과 교제와 거기까지 같이 하고 해산한다가 되게 정확히 있어 자 그 다음에 전공이 적성에 안 맞는데 공무원이 되려면 굳이 졸업을 안 해도 되겠죠? 무서워 자 여러분 여기서 전공이 적성에 안 맞는 거 알겠어요 애초에 누가 원서를 그렇게 쓰라고 했는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능 쪽에서 재수종합반 담임일 때는 저는 절대로 점수 맞춰서 가는 거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설득 다 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협박해서라도 이 아이가 가고 싶다는 학과를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학교는 조금 낮아도 돼 근데 내가 앞으로 앉아서 4년이나 공부할 내용이 흥미가 없으면 진짜 이런 식으로 내 진로에 대해서 되게 잘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1차 실패하신 분들이 사실 이 공무원 수험시장에 와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아요 근데 나란 일을 하고 싶다는 건 어디선가 도망아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야 돼 이게 싫어서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게 참 묘한 게 이게 시험이 응징을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걸 하고 싶다라고 원래 하고 싶지 않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세뇌라도 시킨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은 되고 싶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도 그렇겠죠 전공이 적성이 안 맞는데 공무원이 되려면 굳이 졸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이른 거야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학기를 계속 이행하는 게 방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 굳이 해야 되나? 복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휴학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휴학을 일단 해주세요 굳이 지금 자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붙고 나서 생각해도 되잖아요 붙고 나서 마저 다니기 싫고 하기가 내 인생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다녀도 돼요 실제 재작년 합격생 중에 그냥 대학교 3학기 다니고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중에 여러 가지로 대졸 일하는 게 아쉬울 수 있는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성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졸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도 제 자신이 상처받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개의치 않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그만둬 그럼 학교 안 다녀도 돼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가 내가 대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그러려면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합격하고 나서 생각하세요 합격 못할까 봐 그러는 게 아니야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괜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일단 휴학을 하세요 일단 휴학을 하시고 붙고 나서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배경 처음 보신다고 이 파란색 배경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영상 달라고 그래가지고 해병 같은 거 깔아보려고 그래서 옷도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바닷가 좀 깔아볼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다시 올릴 때는 뒤에 이렇게 배경 좀 넣어가지고 올려볼까 하고 있는데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국어 시험에서 문학 및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낯선 문제 접근법이 부족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풀이보다는 올인원을 먼저 드는 걸 추천하시는지 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문풀 경험치가 부족한 게 문제일 수 있지만 어차피 시험은 내년입니다 시험이 가을이나 겨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풀은 올해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낯선 문학 분석을 잘 못해 그러면 독해 알고리즘의 낯선 문학 분석법 쪽 그리고 우월한 독해를 가지고 그게 올인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인원에 있는 그 우월한 독해와 독해 알고리즘의 학습 부분에 밀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원 부분에서 자 이 독해 알고리즘과 우월한 독해는 다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저랑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문풀을 타셔도 전혀 늦지 않고 그게 올바른 과정이지 뭐 내가 문풀에서 마지막 단계만 좀 아쉬웠던 것 같다고 마지막 단계만 계속 만져서 내년 4월까지 그렇게 버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원부터예요 뭐라고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 제 시생인데 문학 쪽이 약해서 올인원 들으면서 기출이나 모의고사 풀면 도움이 될까요? 진짜 시간이 그렇게 있을까? 올인원 들으면서 문제를 더 풀겠다고? 그럼 7, 8, 9, 10월에 국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올인원을 들으면서 거기다 문제집도 따로 더 버텨서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과목도 밸런스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인원 내부에 있는 문제도 너무나 많아 알고리즘도 그리고 우월한 독해도 그거 작년에 다 풀었는데요 다시 푸세요 작년에 풀었던 자기랑 달라졌을 수도 있고 작년보다 더 낮게 푸는 공정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나 모르나를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한자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나요? 한자 두 문제 날라가니까 다른 걸 다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한자 하셔야죠 한자 하셔야 되고 한자도 이렇게 일주일에 찔끔찔끔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좀 몰입기간을 가진 다음에 관리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인원에서는 8월부터 어휘 한자 수업에 들어갈 건데 일주일에 4강씩 강의 올릴 거고요 그럼 그렇게 몰입으로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그냥 지금부터 매일매일 10개씩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면 매일매일 10개씩 하고 5개씩 까먹어요 그러니까 몰입기간 한번 가지고 관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할 게 너무 많다면 영어를 너무 못해 영어 어휘 같은 거 해야 될 게 막 한가득이야 그러면 한자는 사실은 가을부터 시작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는 기본서에 있는 사자성어만 보는데 네 기본서에 한자성어가 대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자성어에 필수 한자성어랑 제가 추가 한자성어라고 한 거랑 그 한자성어에 들어가 있는 낮자 공부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하기 힘든 질문이지만 뭔가 문법의 단관화만 보고 기출만 회독해도 점수가 오를까요? 왜 그러셔야 되죠? 일단 저는 올해 문법의 단관화라는 제 요약서가 있었어요 문법의 단관화라는 요약서 필기노트 절판합니다 잘 나가거든요 근데 올해 출간 안 할 거예요 개정판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도 내릴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 커리큘럼에 문법의 단관화는 없습니다 자 왜냐 이걸 올려놓으니까 원래 제대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 우월한 문법 규정을 자꾸 패스해 요약서로 시작하려고 하고 얘를 안 해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단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건 수험생들이 원하는 걸 없애는 거 아닌가요? 아 뭐 요약 강의 같은 거 듣고 싶으시면 차라리 제가 1, 2월에 축지법을 해요 그 축지법은 예로 해요 그러니까 축지법은 강의량이 좀 더 적죠 근데 그 강의량이 적긴 한데 그래도 기본서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하셔도 될 부분과 꼭 강사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1, 2월에 하는 축지법은 왜 만들었냐 겨울에 시작해서 어쨌든 반년 안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도 붙을 때가 있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축지법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자기 합리화에 도움이 되게 해드리려고 그런 압축 강좌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7, 8월인데 압축서만 하고 문풀하면 안 되냐 이런 것엔 절대로 편들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기본 올인원부터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러는 걸까? 그렇죠? 뭔가 부족한 게 생길 거예요 근데 왜 벌써 시간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그런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문법의 단관왕 없애버릴 겁니다 그 다음 독해 파트 중에서 추론, 유추 문제 맨날 틀립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추론 문제를 틀린다는 건 단순 내용 일치로만 문제를 풀려고 해서예요 발문에서 좀 알려주거든요 다음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다음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일단은 지문에 있는 것과 선지를 매칭을 하면 되는 것이겠지만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글을 읽고 미루어 할 수 있는 것은 추론할 수 있는 것은일 경우에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셔야지 단순히 눈으로 매칭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쪽 이쪽에 있는 문장을 합쳐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지해 놓기 때문에 단순히 눈으로 후닥닥 후닥닥 단어 매칭을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칭 연산만 하는 것과 함수를 푸는 것의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추론을 푸는 법과 그리고 문장이 변형되는 과정이나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치면 알아낼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지를 읽고 이해를 꾸역꾸역 하지 마시고요 직접 해설을 써보세요 직접 해설을 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직접 해설을 쓸 수가 없다 나는 대체 지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을 입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 강의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을 들을 때도 미리 문제를 풀고 고민을 최대한 한 다음에 강의를 듣고 해설지를 보는 거지 해설지에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과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직강생들은 하루 동안 모든 과목 수업을 듣나요? 아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 직강생들은 오히려 학원 시간표 때문에 하루에 한 과목에 4시간씩 연강을 듣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중간에 있고 근데 주로 이제 인강이 올라가는 3강이나 4강씩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수업을 듣는 날은 오전 한 과목, 오후 한 과목 이런 식으로 듣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인강을 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똑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아 나는 지겨워서 한 과목을 4시간씩 못 듣겠다 그러면 2시간 정도씩 2시간 정도씩 들을 때는 3과목 정도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에어컨도 없는 좁은 방에서 선풍기 하나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계절 탓인지 아니면 의지가 약해지는지 요즘은 2, 3일 바짝 집중했다가도 금세 하루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 의지의 기복이 생기는 거죠 자 매일 꾸준히가 이렇게 힘드네요 일주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 자 여러분 뭐 주 7일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노동자로서 계획을 잡고 일주일을 살아보면 이게 잘 안되는 게 맞아요 저도 쉬고쉬고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무리 바쁜 기간에도 한 4시간 정도를 비워요 저도 일주일 계획 늘 짜거든요 그리고 변칙적으로 뭐가 더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S노트에다가 이렇게 일주일을 세워놔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들 넣어놓고 수업시간 박아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변칙적으로 생기는 거 끼워놓고 그래도 이렇게 주말 중에 이렇게 4시간이나 6시간에 만들어놔요 그리고 제가 그때 조카를 보러 가거든요 요즘에 제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드를 못 봅니다 조카 보러 가느라 어쨌든 근데 내게 낙이 되는 걸 하나 만드세요 그게 하다못해 공시생이 막 TV 봐도 되나? 드라마 봐도 되나? 쉽겠지만 그런 나한테 정말 사탕 같은 시간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대신 통제가 강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목표치를 다 하지 않았을 때나 하루 공부 시간을 안 지키면 그 시간을 뺏어버려 나한테 그 시간 주지 마 그래서 저도 제가 목표한 거 다 못하면 조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조카 울고 불고 이거를 견뎌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할 일을 미루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엄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선생님 복습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333 학습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강의를 들은 날은 한 시간 안에 복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복습의 밀도의 조절을 못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복습을 할 때 다 완벽히 하려고 하면 한 시간 안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날의 복습은 편안하게 책을 읽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선 암기한다가 아니라 책을 읽는 선 읽으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를 회상한다 혹은 아니면 키워드만 적어본다 선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시간을 더 들여서 그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그 다음에 보름 뒤에 다시 또 이제 타이트하게 그래서 이게 3시간 뒤라고 하는 당일 복습과 3일 뒤와 13일 뒤가 밀도가 똑같으면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복습할 때 목표를 어디까지만 복습한다 어느 정도의 밀도로 복습한다 밀도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학습 밀도를 결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완벽 복습병 어 맞네 그러니까 당일 공부할 때 완벽 복습병에 걸리면 그러면 계속 밀려 복습 계속 밀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또 너무 매종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 유튜브에 제가 뭐 여러분들 좀 재밌을까 싶어서 MBTI 별 학습법 같은 것도 좀 올리거든요 그게 뭐 의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도 하는데 그냥 그건 예능이에요 그러니까 예능으로 올려드린 거 진짜 공부하다가 너무 지겹고 뭐 잠깐 쉬고 싶고 그럴 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영 개소리 같지는 않던데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제가 더 열심히 재미있게 수업을 할 테니까 제시할 때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테니까 힘내세요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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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